방 선수 다 친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싸울거에요 지금 아 일단은 신유석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구리 팡팡 반갑습니다 유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민성 선수와 이순재 선수 옛날 사도클랜의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러면서 이순재 선수 11시고 이민성 선수가 5시거든요 지금 에이 대비전 그래도 1승 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러면서 현재 5시 진영에 이민성 선수 파란색이고요 11시 진영에 지금 노란색과 이순재 선수가 1킬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다크드랍으로 한방에 이득을 보면서 스태시피드 4방 무려 3방 정도 쓰면서 한방에 뚫어서 경기를 잡아갔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이민성 선수도 잘하고 지금 이순재 선수 잘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양 선수 3세상은 이런 리그 CC에서 안 나오나요 아니요 나왔었는데 노켈다이 하고 바로 뒤졌습니다 홍창선 선수 위콕 973 아이디스는 홍창선 선수한테 10피능에서 개뚜따 쳐맞다가 치지쳤어요 네 유리한거 개뚜디 쳐맞다가 좋습니다 네 이러면서 현재 오버풀 해주고 있는 모습에 좋습니다 오버풀 해주고 있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고요 그렇죠 이순재 선수도 안전하게 플레이 해주면서 선포지 지어줍니다 그렇죠 1대2 맵이기 때문에 팔러스치 안해도 돼요 포지 짓고 천천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재 선수는 아 이러면서 이민성 선수가 현재 지금 라바를 모으고 있고 지금 마당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저글링 저글링 찍었겠죠 네 이러면서 이순재 선수는 그렇죠 바로 넥서스부터 치워주면서 지금 심시티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민성 아 이순재 선수가 이순재 선수가 상당히 심시티 좋고 드론 깎고 이러면서 저글링 한길 찍어주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삼명이 쪽 가져가줄 생각하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고 이순재 선수가 이 맵을 잘 알고 있는게 뭐냐면은 이 심시티에서부터 지금 좋아요 심시티가 아주 남다르면서 지금 게이트까지 지어줬고요 현재 이러면서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윤재님 반갑습니다 윤재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저글링 한기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고요 이러면서 저글링 한기는 계속해서 따라가고 한기는 여기서 지금 어 그렇죠 어 윤재님 반갑습니다 김상님 다시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프로토스도 코 아 코어를 이제 올려주면서 그렇죠 무난하게 양선수 다 출발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저글링 두기 더 뽑았어요 어 그렇죠 저글링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글링 여섯기 일단 빠르게 잡아내겠다라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 같거든요 지금 저글링을 그렇죠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 이거 우클릭하면 진짜 다리가 길어진다는데 맞습니까 저구분들 아 이러면서 지금 오버로드는 펼쳐주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아 서루진 아 좋습니다 예 옛날 좋습니다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아 이러면서 또다시 풀오브 돌려주고 있는 모습에 이순재 선수지만 지금 이민성 선수가 잘 차단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루진 선수 오랜만이네요 네 이러면서 지금 드론을 잘 째주고 있고 6시에도 열심히 붙여주고 있고 아 이거 이순재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저글링이 지금 바로업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풀업으로 계속해서 깔짝깔짝 잘 돼주고 있고 지금 이순재 선수는 아직까지 포즈에서 공업이 안돌아가고 아둔과 아스타게드 두개다 동시에 올라갑니다 와 양선수도 완벽하게 예 좋습니다 무난하게 출발 잘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오브로드 빼주고 있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 어 이제 바로 됐죠 따닥 따닥 말탔습니다 말탔어요 지금 이민성 선수 말탔어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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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로 차단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파일럿 센서 좋고요 지금 그렇죠 입구를 잘 좁혀주고 있는 모습에 이순재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템블러 아카이브까지 올라가고 이러면서 코어에서 지금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지금 나미의 뱅글뱅글입니다 예 커세어 한개 뜨면서 이순재 선수가 지금 커세어를 모아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커세어를 모아줄 생각인 것 같아요 이순재 선수는 이민성 선수는 현재 4회 처리까지 늘어나고 이제 곧 있으면 바로 5회 처리까지 그렇죠 늘어나면서 히드라덴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스파이어는 아직까지 안 터졌고요 이러면서 커세어 2기까지 찍었고 이렇게 되면 커세어가 1킬은 할 것 같아요 현재까지 1킬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첸버와 히드라덴은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 형제 반갑다 이러면서 잡아줬고요 일단은 1킬은 해줬습니다 1킬 해줬고 스컬지 스컬지 2쌍 이러면서 커세어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공허 그리고 커세어 찍어주고 이러면서 게이트는 현재 2개 이러면서 다크 템플로 떠났어요 다크 템플로 떠나고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갑니다 이거 6시 무방비거든요 지금 어? 이거 위험합니다 이민성 선수가 다크를 눈치 못챘어요 현재 어 이거 오브라이드 잡으면은 6시 지금 혼납니다 다크한기에 6시 왔거든요 아 근데 이민성 선수가 오 집중 좋아요 지금 집중력 좋게 다크를 봤어요 6시 다크 잘 봤고요 아 이러면서 드론은 살았지만 드론 움직이는 것도 지금 많은 소대거든요 지금 어? 어 오브라이드 딱 떴죠 이러면서 오브라이드 딱 잡아주고 마당에도 다크? 현재 마당에도 다크? 어? 어 이거 이민성 선수가 이거 날이 서 있는데요 지금 어 이거 이민성 선수 좋습니다 그래도 잘 막아줬어요 아 이거 이순재 선수가 한번 잘 노렸거든요 아 근데 이거 잘 막아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커세어가 공격됐고 현재 4커세어까지 모인 상황입니다 4커세어까지 모였고 현재 저그는 3 3 6회철입니다 6회철이고 지금 여기는 게이트 폭발적으로 3개 더 흐러나면서 총 4게이트 이래서 발지 떠납니다 발지 떠납니다 발지 떠나요 아 둘이서 갑니다 이러면서 투터크는 다크아카 예 좋습니다 어 이러면서 다크아카 만들어주고 있고 4커세요 이러면서 아 히드라 뼈다귀들이 그렇죠 지금 이순재 선수가 짜임새 있게 지금 빌드를 잘 짜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크아카 지금 코어를 아 코어랑 다크를 무리 안 하면서 조금만의 이득을 보고 바로 또 재활용하는 플레이 좋고요 이러면서 투포치까지 지워주면서 투포치 돌아가고 이거 한번 압박 가주려고 하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 그렇죠 한번 두부대 압박 갑니다 히드란부대 아 저글리 아 저글리 히드라 두부대와 저글리 소수 지금 압박 갑니다 육개처리거든요 어 근데 이거 포토가 살짝 늦었거든요 그래도 템폴러가 지금 대기 타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이순재 선수가 상당하고 스톰 스톰 아 스톰이 거예요 어 이거 스톰이 있으면서 잘 막아 춥니다 이순재 선수가 어 뭐죠 뭐야 이거 히드란부대 어 이거 이순재 선수가 잘 막았고 스톰 또다시 어 이거 또다시 스톰 쓸 수 있거든요 한 발 더 있어요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하면서 스톰 한 발 더 스톰 이제 다 썼고요 아 이러면서 현재 공일업이고 악한 바로 만들어줍니다 어 그래도 스톰을 쓰면서 잘 막아줬고 이거 현재 히드라가 공일업 되있기 때문에 이거 컨트롤러 아 근데 질러 또다시 계속해서 몰아 붙입니다 이민성 선수는 현재 육개처리에서 계속해서 히드라 뽑아주고 있고 드론은 상당히 잘 째났어요 이민성 선수도 그렇죠 이민성 선수가 드론 잘 째났고 여기 멀티 다시 하나 더 하면 됩니다 이민성 선수 그러면서 이순재 선수 지금 악한 두기 그렇죠 악한 두기 이거 템플러가 또다시 재활용해주는 모습이고 이민성 선수 또다시 몰아칩니다 계속해서 어 이민성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다리를 건넜죠 지금 다리 건넜어요 다리 건너면서 계속해서 몰아치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 지금 스톰이 없거든요 그래도 스톰이 없어요 홍성님 반갑습니다 아 이러면서 커세어 세기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모습 좋고요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유쾌 처리입니다 이민성 선수는 계속해서 유쾌 처리 히드라마 계속해서 뽑아주고 있는데 럴컬을 조금이라도 뽑아주면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노템이거든요 이제야 템플러 두기 뽑았고요 세기 뽑았고 다카카까지 출동합니다 이제 지금 다카카까지 출동하고 지금 물량 많거든요 이민성 선수가 그래도 12시에 근데 한번 지도당하면은 토수도 힘든데 이거 스톰이 있거든요 근데 아 이거 마에스톰 좋습니다 이거 아 이거 이순재 선수가 어 근데 이민성 선수가 잘 싸웠고요 어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이민성 어 계속해서 여기도 왔고요 지금 양쪽으로 컨트롤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민성 어 이거 이민성 선수가 이거 12시도 못 만약 이순재 선수가 병력을 다 사용하고 12시도 못 지킨다 어 그러면은 상당한 손해거든요 지금 이거 다크템플러 1개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포토캐논 아 이거 12시는 그리고 망악을 또 갖거든요 지금 창과 방패예요 양선수 지금 아 이거 창과 방패고 마당에 질러 또 있고요 지금 망악 줄 것인지 아니면 줄을 것인지 이민성 선수가 이러면서 미냐벨트까지 가져가고요 이민성 선수 아 이거 질러 지금 현재 8개 9개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번 그렇죠 럭커 이제야 럭커 뛰어주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 이러면서 이순재 선수가 이러면 12시 치켰죠 이러면서 12시 치켰기 때문에 다크템플러가 아니라 빵 셔틀까지 나왔어요 지금 아까 다크템플러 하나 태우고 갔거든요 근데 이거 럭커 있기 때문에 어 드랍 이민성 선수 드랍업 됐어요 아 과천김님 반갑습니다 요 근데 옵저버 터리가 지금 이정 올라가거든요 지금 아 이거 다크 본진 갑니다 다크 본진 가거든요 이민성 선수도 드랍 다크 본진 이민성 선수가 이거만 만약에 정리 잘 루치 차준다면 이거 갑니다 이거 드랍이거든요 이거 아 근데 루치 빨라요 4킬 밖에 안했는데 어 이거 미날버티 그냥 줍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 갈렸거든요 지금 양선수 템플러 만업 아직 안됐고 지금 어 다크 하지만 6킬 아 양선수다 지금 치열한데요 지금 아 지금 지금 정면 그렇죠 산명위쪽으로 가면서 본진의 다크 아 이거 드랍 갑니다 마당에 드랍 가요 빠진 팀을 타 지금 홈틈 타 갑니다 이거 마에 마다 없어요 그래요 이거 지금 마다 없고요 지금 이러면서 마당에도 드랍 근데 반응 빨라요 아 이거 이민성 선수가 흔들어 제끼는데요 지금 아 이거 어 잠시만요 이거 어 이순재 선수 이거는 손해고요 이러면서 또다시 이따라 이거 마당 근데 정리 잘해줬어요 지금 이민성 선수도 아 이순재 선수가 어 이러면서 열두식 갉아먹기 어 잠시만요 그리고 막았죠 이순재 선수가 어찌어찌 아 이거 이러면서 또다시 본진 또다시 마당 마당에 럭크 한개밖에 없고요 지금 공이 역 됐고요 이거 막았고요 한번 럭시 막았고 드랍도 막았어요 프로토스가 지금 어 이거 프로토스가 지금 수비가 딴딴 하게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현재 이러면서 지금 질러 또 뜁니다 질러트라군 질러트라군 뛰는데 이거 이순재 아 이민성 선수가 갈렸어요 이거 6시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아 이거 토스 보금자리 아 저거는 지금 보금자리 들어갔고 6시 포기합니까 설마 이순재 선수 아 이민성 선수 아 이러면서 12시는 일단 깨주는 모습에 지금 이민성 선수 12시 깼고 이순재 선수 그렇죠 그냥 가야돼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데 6시에 지금 그렇죠 지금 눈치 깠어요 지금 이민성 선수가 눈치 까고 3시도 지금 완성됐고요 지금 아 이거 6시가 밀어줍니까 이순재 선수가 스톱 아 근데 이거 물량에서 아 이거 좋아요 소수는 여기 있고 일꾼은 아 일꾼이란다 유닛은 정말 여기 있고 지금 럭크 뒤에 더 있거든요 양선수 치열합니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멀티 12시는 꽤 좋고 멀티 계속해서 멀티 지키러 옵니다 이민성 선수가 어 럭크 이거만 막아주면은 이민성 선수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만 막으면 이민성 선수가 좋아요 지금 지금 근데 막아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와 해철이가 지금 그리고 무심하시겠지만 7회 철이거든요 지금 아 이거 12시 병력도 배굽합니다 지금 아 이러면서 희철이 하나 더 깨주고 이 이순재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이민성 선수의 물량이 지금 아 이거 희철이 하나 더 깨지지마 아 이거 해철이 현재 두 개까지 떼줬고요 이러면서 지금 이순재 선수는 본진과 자원 본진과 마당 자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이민성 선수가 경기 그래도 해철이 두 개 날아갔지만 여기 멀티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순재 선수 그렇죠 이민성 선수가 움직임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민성 선수 그리고 아직까지 방위면 안 됐는데 공이 이업되어 있어요 지금 히드라가 그래도 이순재 선수도 가스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거든요 삼룡이 쪽에서 그래도 멀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지금 그래서 템플러가 현재 네 마리거든요 그리고 투포즈를 돌렸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공산방 이업이에요 업그레이드는 좋아요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 안 끝났어요 아직까지 경기 안 끝났고 업그레이드가 지금 받쳐줘요 지금 토스가 공산방 이업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받쳐줍니다 이러면서 12시 그렇죠 다시 째면 돼요 이순재 선수도 우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동점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셋이 좀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이거 옵저버 컷 해야 돼요 지금 물량 차이가 생각보다 좀 납니다 이거 소수 질러서 돌리고 어떻게 될지 그렇죠 이거 물량 차이가 조금 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거 스톱 잘 섞어요 지금 이순재 선수 아 이거 스톱 좋고 또 있거든요 스톱 그렇죠 이거 이순재 선수 한 방 세거든요 왜 와이 업글도 좋고 한 방 세요 어 이민성 밀립니까 이민성 선수 이러면서 또다시 12시 견제해주고 있고 하이브 아직 안탔어요 지금 이민성 선수 잠시만요 이거 12시 견제해주고 있지만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이병력으로 막을 수 있어요 하이브 안됐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 잠시만요 막았죠 12시 막았고 지금 세십개졌거든요 지금 이거 이민성 선수 방역 이제 됐고 이거 흔들리는데요 지금 그리고 지금 아칸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가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원이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아칸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아 이거 이민성 선수가 아까 이 한 방 그리고 하이템플 보세요 지금 하나 둘 너희 다섯 마리 하이템플은 다섯 마리예요 어 이거 이민성 선수가 이거 병력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이거 정면입니다 이순재 선수 한 방 세요 지금 공산 방 이업이에요 하이템플 지금 나와요 지금 여섯 마리 동시에 여섯 마리 이러면서 스톰프 뿌리러 가요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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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으로 갈가 먹고요 이거 인구조차 치료 30가량 차이 나고요 이민성 선수가 이순재 선수 어 이거 프로토스 이순재 선수가 이거 뚝심으로 밀어붙입니다 현재 이순재 아 이민성 선수가 계속해서 빠질 수 밖에 없고 아 이거 스톰 상당히 많고요 지금 이제 스톰 없고 이제 이등 많이 받거든요 이순재 선수는 빼줘도 됩니다 이순재 선수는 무리 하나 빼줘도 되고요 이러면서 T쪽에 계속해서 윤희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마당에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은 이민성 선수 토스 마당에 견제해주고 있고 아 이거 드론이 또다시 나가서 이거 계속해서 귀찮게 해주고 있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인데 이러면서 이거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저그도 마당 다 썼어요 지금 마당 다 말랐고 저그도 멀티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 12시에 이거 견제 좋아요 쉽게라 견제 좋습니다 이민성 어 이거 스톱 계속해서 뿌립니다 이순재 선수 무한 스톱 아 이러면서 한시쪽까지 쬐죽고요 지금 이거 들어옵니다 이순재 선수가 공격하여 아 이거 스톱 좋고요 지금 아까 많거든요 아까 5마리 아까 5마리거든요 이거 싸먹어야 됩니다 이민성 이민성 선수는 막아줘야되요 한번 어떻게든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어 진식이 반갑다 이거 막아줘야되는데 아 이거 막아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이거 악한 5마리에요 전구 지금 5마리 고요 어 어 아니죠 아 놀래라 아 이렇게 되면 하여 빛하든가 해체리 다 깨졌고요 지금 아 아까 5마리 이거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아 이거 계속해서 질러뛰어옵니다 아 이거 지지 나오면서 아 이거 이순재 선수가 현재 2킬했어요 아 이쪽 이거 채 아